보호망 매 사무실 500만원 아주 저렴하게 보험료 23만원 내외로 저렴하게 500만원 받을 수 있는 저 보호망이 한 9월달부터 제가 상위수두비 500만원 정말 많이 추천해드렸는데요 10월 31일 이번달 일주일째 안남았는데요 이번달 판매가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자 김리김리님 당뇨 혈압 먹고 있어도 가입이 되나요? 네 표준체도 있고 유병자 3,4,5에도 가입이 되니까 보험료는 저렴하고 또 병료 있으신 분들도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당뇨나 혈압 같은 경우는 상해랑 밀접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전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자 제임스님 교통상해로 수술해도 보상이 되나요? 네 교통상해든 어떤 상해든 모든 상해에 대해서 매 사고식 500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매우 큰 장점이 있어요 네 자 머스크님 상해수두비 현재 농협의 가입한도가 최고인 거죠? 맞습니다 농협이 지금 한 500이 최고이고요 일단은 일단은 다른 데는 상해수두비가 200만원, 300만원도 있지만 5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번 달까지예요 상해수둘로 할 확률이 높을까요? 후유장애로 할 확률이 높을까요? 상해수두비가 더 좋지 않을까? 특히 뭐 손가락 배거나 변형 결제술 아니면 뭐 철심받을 확률 십자인대파연 상해로 인해서 수술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물론 후유장애도 있으면 나쁘진 않지만 이 또한 다음 달 다음 달도 가입이 가능하니까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네